고려 아연이 1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면서도 연고 개발 투자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선업계가 수조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성과가 오르지 않아 수익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이동욱 기자입니다. 고려 아연이 수년간 1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많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고 개발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고려 아연의 매출 대비 영구 개발비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0.03%에 불과해 국내 500대 기업 평균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설비 투자 역시 지난 2017년 울산 공장 ESS 설치 이후 투자가 없어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감 급감에서 벗어나 업황이 개선들이란 기대가 컸던 조선업계가 정체되어 있는 선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3년 만에 줄어든 지난해 선박 발주량 기저 효과를 반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데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발효돼 낡고 오래된 선박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조선가가 10년 전에 70%선에 머물러 있어 수주량 증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순수 전기차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하며 세계 전기차 판매량 5위에 올랐습니다. 모델별로는 코나 일렉트릭이 국내에서 4만 7천여 대를 판매하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니로와 아이오닉 일렉트릭도 2만 대 안팎이 판매됐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량은 35만 6천여 대로 전년 대비 24.6%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